예 이제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죠 자 점점 많이 들고 이제 농약도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을 다가옵니다 고독성 농약에서 저독성 농약 바뀌면서 약효가 그야말로 형편이 없어요 자주 쳐야 되고 많이 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살균제 살충제 두병 전착제 이렇게 되면 한번 약치는데 스물단발에 10만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활을 31년째 해오고 있으면서 한 15년 전서부터인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 또 오셨네 왜 또 왔어 반갑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앞으로 미래사회 가다 보면 농약을 못 사쓴 농민들이 많이 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농약을 농가가 직접 만들어 쓰는 일을 한번 내가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운 좋게도 제가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농약들을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